자, 지금은 이제 육아실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아, 인공평. 조금만 떼려. 아, 혜진아 올까요? 한 번 안 와보고 싶다. 나도. 저 놈의 새끼, 저거, 저거, 저거. 아유, 이 놈의 새끼. 얼마나 푹신푹신한지 몰라요. 이 놈의 새끼. 형이, 형이. 아이고, 잠 깨세요, 이제. 쉬합시다. 화력차요. 그냥 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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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스스로 은관아 소변을 못 보니까. 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빨도 하나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씻어요.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지금 송곤이가 이제 조금 연락을 시작해요. 딱딱이 있네요. 진짜 발육상태 좋은 애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양아 같아, 우리 양아. 꼬물이. 아유, 이뻐. 아유, 꼼질거라고 하는가 봐. 좋아, 좋아. 아이고. 어메,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저렇게 잘 먹어요? 진짜 알바하고 싶어요, 저기서. 아니, 그런데 그 질문 진짜 많죠. 나 알바하면 안 되냐고. 어, 그러면, 그러면.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오, 진짜 잘했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쉴 새 없으시다. 저 기록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푸브아웃 때 기록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쌍둥이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데이크는. 지금 또 쌍둥이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놔야. 그치. 나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다시 또. 빼앗고. 대는 거군요. 네, 저 너무 신기해요. 생불이 좀 완전히 가야지. 아이오이오이오. 새벽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시간 8시 반. 이제 러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그리고 우이바오, 루이바오와 작별하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저는 귀가합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안녕.